히퍼만 보자 히퍼만 보자 히퍼만 보자 돌아간다 그랬어 으악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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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래 진짜 감기래 지금 오뉴월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1차 감염자 빼고 오는 것 같다 왜? 왜? 어떻게 뛰어? 1차 감염자도 7만원 잡은 거 이 사람도 검사를 안 한 게 이유가 그거예요 바레인에서 왔어요 바레인에서 바레인에서 앞에 잡아줘야 돼 앞에 서 시간이 좀 돼줘 어 베르스 베른북이 사우디아와 바레인은 검사 안 한다고 공신같아 시작 시작 아니 아 아 안 돼 봐 패키 땡 아 야 종속이 저야 손 많이 있잖아 앞에 나와서 어 심판! 심판! 야 경기를 발라봐야 돼 심판을 봐 안 해 심판이 있을게 나면 죽이지 날씨가 더워 야 목이 형이 몇 골 내린거야? 야 아까 이 정도였잖아 이렇게 차고 있지 않지? 형 씨 야 골은 형이 왜 골 내린 거야? 야 아까 이정도였잖아 이렇게 차고 있지 않지? 이 회사 6월 22일에 상립기념인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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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투스 키퍼 아직 안왔어요. 4달러금만 볼게요 한 3-4만원짜리 이거 동그랗던데 이렇게 커? 4달러금만 볼게요 1-3만원짜리 소리 빵빵해? 빵빵하지는 않아 저런 핸드폰 스피커라고 생각해요 아 그치 와이패드 에어2가 울려 소리를 틀면 원래 소리가 안울려야되잖아요 저는 이 기기가 울려 그래가지고 정신되겠다 싶어서 야 이거 파워로 갈게요? 상립기념이야? 아 6등이네 6등이네 삼성 갤럭시 A 샀다가 시발 막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웃겼어? 어 나 진짜 진짜 나 자다가 깼어 열 받아서 자다가 깼어 뭐 땜에? 졸라 부린건데 빽빽 갤럭시 S보다 졸라 이거 되게 잘못 썼네 그 잘못 샀다고 하기 좀 시발 내가 90만원 옴니아 옴니아 산거 아니야? 아니야 옴니아와 갤럭시 사이에 있는거야? 어 그 아저씨가 갤럭시 S가 더 비싸게 나올거라고 근데 시발 심지어 갤럭시 S가 더 비싸게 나왔어 뭐야 이거 갤럭시 뭐? 에이에이 갤럭시 A? 어 야아 오 잘했어요 어 미션이야 네 넣었어 졸라 나 꽉 좋지 그때 이후로 삼성 갤럭시 안쓰겠다 그때 이후로 졸나 잘나와 어? 졸나 잘나와도 그래도 시발 다니는 사람 졸나 많잖아요 애플꺼는 그래도 한 번 사면 3,4년을 쓰잖아 4대와 스크리 아이폰은 좀 이렇게 가격 방어가 쩔있드만 운전 좀 무너지긴 했네 아니 아직도 아이폰 아이폰5 이런거 중고품 살면 한 20만원 넘게 바뀌는거야 뒤로 뒤로 자 졸여 Azer이가 금방 끝나겠는데 뭔가 되게 감결하졌는데 자 플레이 야 진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폭주족 애들 다 이겼어 오도바이 타고 오는 애들 있잖아 누가? 누가 오도바이 타? 쇳단지 가면 오도바이 타고 오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어? 어 있어 있어 지게들끼리 욕하는 애들 그런 애들 들어왔어 축구해 그래? 어 주말에가 진짜 대폭 섞일텐데 아 나 나왔다 왜 이러지? 나 나왔다 아 쟤를리 좀 한 번 해봐봐 지금 태형이 좀 나 안 사는 여친인데 태형이 15번짜리 키트도 있다는데 1번짜리 키트도Part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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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마이티 나이스 뒤뒤뒤 걍 실려 가고 잡아 잡아 1위 2위 2위 아 아 아 아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여기 있는 축구가 있구나 간지랑 깔맞죠 나이스 종이야 막았어 아 나이스 아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? 바로 하려? 바로 해 바로 7분 지났어 어? 7분 지났어 바로 하자 바로 해